뭐야, 연예인 차 아니야? 오, 신기하다. 뭐야, 착하신다고? 오, 하이, 유! 하이! 하이! 안녕, 만지나 반가워, 하이, 유! 우리 집 카니발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아트원24 이대리입니다. 오늘은 카니발을 가지고 계신 오나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. 카니발 풀체인지 소식을 보면서 1, 2세대의 카니발 오너님들께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바꿀까 말까, 바꿀까 말까 고민이 되실 때 정든 자동차를 새로 바꾸시지 마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건 어떤가요? 누둥, 하이루프를 통한 개조입니다. 일반 카니발이 하이리무진 형태로 변신,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. 연예인, VIP 차량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직접 누려보세요. 하이루프 개조를 통하여 높은 청정구에서 느껴지는 개방감, 실내 구성 요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이동수단 기능이 아닌 여러 용도, 차박 캠핑, 데일리카로 활용성이 높은 카니발에 하이루프 시공은 또 다른 날개를 부여합니다. 하이루프 개조방안 3가지를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? 현명하신 언어님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. A형 하이루프 기본구조 750만원, B형 하이루프 수납구조 880만원, C형 하이루프 풀옵션 1221만원입니다. C형 Gene. C형 디지션 끝 I hope Vboys C형 팥에서 촬영boards 영상에 C형 옵션 상관에 C형": 또다 Ju가 C형하겠습니다. C형 kalauВorem 남 pinch C형istedics Rory 소비 C형 동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